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이놈이 외국에서 애들을 납치해오더라고 쪼만한 애들을 지금 집중 안하고 있는 바로 너 너처럼 쪼만한 애들을 말이야 납치해오더라고 내가 뭐 자경단도 아니고 일개 무역선장이었지만 그거 한번 막아보겠다고 무기를 좀 사다가 피터팬 쪽 식구들과 좀 투닥거리긴 했지 그런데 피터팬 이 녀석이 우리 선주한테 내가 해적질을 한다고 거짓말로 고발을 한 거야 조사원들이 와서 보니까 내 배에는 무기가 실려있고 그 길로 선장자리에서 짤리고 바로 감옥에 가게 된 거지 자 다음 곡 들려줄게 다음 곡은 내가 해상전투를 벌이면서 만들었던 아주 신나는 노래야 그런데 내가 원래는 폭력적인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노래 제목도 Sick of Violence다 준비됐나? 대답은 어떻게 하라고? 대답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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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 오케이